제가 이더리움으로 제가 히바이누를 산 적이 있습니다. 이때 5828달러인데 이거는 올라온 금액이고 가격이 왜냐. 제가 보낼 때는 571달러였죠. 이더리움으로. 네. 이더리움 571달러였는데. 이게 금액이 5828달러 됐죠. 실패가 됐어요. 실패. 실패. 페일더 에러. 유니스왑 2. 이게 그때 살 때는 아니 트러스트월렛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이렇게 사는 거고. 바이낸스 거래소 전용 지갑이고요. 트러스트월렛은. 그 다음에 이 메타마스크. 이 지갑 메타마스크거든요. 이거는 이더리움 전용 지갑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더리움 전용 지갑은 수수료가 이렇게 비싸요. 그런데 그때는 30분마다 거래가 됐어요. 30분마다가. 잘 안 사셨어요. 유니스왑은. 잘 미끄러지고 잘 안 사셨어요. 이렇게 실패가 나왔죠. 유니스왑은 이렇게 거래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그때 FEG라고 고릴라코인. 그때 FEG 코인 샀었고. 그 다음에 아키타. 아키타 샀었어요. 그런데 아키타도 떴으면 돈 좀 벌었을 텐데. 그때 시바이누하고 아키타이누하고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샀다가. 나중에 이렇게 사죠. 그리고 이 시바이누를. 그때 바이낸스 상장한다고 보낸 겁니다. 보낸 거. 그때. 그때 이거 100만 원씩 샀어요. 아. 보니까. 처음 거래내역이 1500달러. 180만 원씩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잘 미끄러진거죠. 호환이 잘 안되서 그때는 바로바로 안사졌어요. 네 그런 내용이고, 여기 보면은 시마이노를 그때 제가 샀죠. 한 세달 있다 팔았네. 세달 정도 걸렸습니다. 이거 올라가는데. 근데 그전에 한번 이걸 못받았어요. 여기 수업 됐네요. 유니스 업투에서 시바이는 수업 됐네. 21년이네. 21년 에이프럴 4월달에. 4월달 맞죠? 4억 7천개 정도 샀네요. 이더로. 0.36 이더로. 그때 이더 가기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샀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이은땡님이 뭐 시바이누가 뭐 4월달에 뭐 0.900원인가 900원까지 간다고 하는데 시바이누에 대해서 어느정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샀던 코인이에요. 여기 세드라 1정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10조인가. 10조에서 15조 움직이는데 100조. 100조까지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코인장이 좋아지면 시바이누도 가겠죠. 그리고 시바이누의 매력은 뭐냐면 그래도 민코인이고 가격이 싸다. 그래서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레이어2도 만든다고 해서 시바이누도 그렇게 나쁜 코인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시가청이 있어서 약간 무겁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거기에 비해 베이비 도지코인은 지금 6천억 정도 되잖아요. 6천억. 그러면 10배. 한 20배 정도 싸요. 지금. 근데 베이비 도지코인이 바이네트 스마트 체인에서 움직이고 수수료도 싸고 또 소각되면은 다시 또 받고 홀더들한테 분배해주고 좋잖아요. 개수가 많으면 코인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아키타이누. 아키타이누 이때 샀죠. 지금 완전 폭망했죠. 폭망. 폭망에서 이렇게 됐고 그때 걸으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코인이 샀을 때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 네. 뭐 그런 겁니다. 이게 잘못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이게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코인이 뭐 그런 얘기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메타마스크 지갑은 이게 단점이 뭐냐면 속도가 조금 느리고 그 다음에 코인을 보냈을 때 이더리움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이더리움 기반이나 이더리움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어 저때 한 이더리움 수수료가 4만원에서 6 한 10만원 정도 됐어요. 그리고 전송 속도도 좀 느려요. 그때 한 30분 정도 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또 코인을 잘못 보내게 되면 코인을 잘못 보내게 되면 날라가요. 이 코인이 그래서 메타마스크 지갑은 초보자들은 조금 쓰면 안 돼요. 이 지갑은 좀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바이낸스 체인도 있는데 여기 여러 개 체인을 네트워크를 추가하면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 이더리움 메타마스크 지갑은 수수료 때문에 일반 개인이 쓰기에는 안 좋다. 하지만은 고수들은 괜찮죠. 이 지갑을 왔다 갔다 하고 잘 보내고 하는 분은 괜찮죠. 그리고 그러는데 아마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사이타마 같은 경우가 아마 이더리움 기반이었는데 코인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 중에 이 메타마스크 코인을 보관하는 게 메타마스크 지갑인데 근데 이 메타마스크나 트러스트 월렛의 장점은 뭐냐 코인을 한번 사면 팔 수가 없어요. 초보들도 그래서 그래서 초보나 중수사한테 좋은 장점이 뭐냐면 내가 샀는데 팔 수가 없어. 그러면 코인을 못 팔아요. 근데 코인을 못 팔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존버가 됩니다. 존버. 그러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일찍 팔아서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기 이더 이더리움 예전에 내가 처음에 하신 분이 그때 만원에 샀다고 그랬나? 200만원까지 갔었는데 이더리움을 만원에 써서 2만원에 파신 분이 있어요. 그게 그때 100개였나 1000개였나 될 건데 그때는 그렇게 금액이 얼마 안 됐죠. 그래갖고 제가 천만원에서 2천만원 되니까 팔았어요. 천만원에서 2천만원 돼갖고 팔았는데 이더리움을 근데 갑자기 그게 한 30만원까지 떠버렸죠. 그래갖고 그게 한 3억 정도 됐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돈 더 많이 번 사람은 뭐냐? 그때 이더리움을 끝까지 갖고 간 사람 200만원까지 갖고 간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더리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오랫동안 들고 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돈을 벌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코인을 같이 샀는데도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깝게 놓치는 경우가 있고 약간 이게 운출기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코인을 적당한 시기에 적절히 팔아야 되는 그 타이밍이 맞아야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는 시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파는 어떤 걸 추구하는 게